저 탄병을 막을 수가 없네 병사가 문제가 안되는게 아니라 병사들이 죽으면은 미션을 평균적으로 뛸 수 있는게 하나 줄어요 동시에 뛸 수 있는게 그리고 해방도 지금 20일 무려졌고 쟤 어디가 뭐야 왜이렇게 요란하게 움직여 1,2,3,4,5,6,7 1,2,3,4,5,6,7 1,2,3,4,5,6,7 2,1,3,4,9,7,7 1,2,4,6,7,7,8,8,9,7,8,9,9,1,3,4,6,8,9,1,5,9,1,5,1,4,3,2,4,4,4,5,5,4,8 하이... 어떻게든 해봐야지... 몇 명 죽었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미쳤나 파이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피해자가 마이콜라. 이 안전 문화가 지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아... 내 편은 하나도 없어, 지지팔. 개같은 것 같아. 난 포기하지 않는 듯. 난 포기하지 않는 듯. 나 움직여. Got it! 난 포기하지 않는 듯. 내 핵을 준비하는 것. 이 죽은 것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 아, 라디오 타운은 너무 하이리스크야 잘 풀 땐 안 풀 땐 너무 차요 엘리차와 잔단 차이네 엘리차와 잔단 차이네 다행히 다행히 문재인 대부분 다른 분이 어떤 것들은 군사적과 이것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라디오타워는 내 생각에는 버서커를 빨리 찐 다음에 약 하나 가지고 있으면 겁나 쉽게 깨지는데 두번째 라디오타워 전에는 버서커 하나 쬐는거를 추천드립니다 뺑이 있으면 그렇게 한칸 모자랄 확률은 없어 무조건 나누니까 무너타워 벨이 첫번째 라디오타운은 어떻게든 깨야돼 근데 거기까지는 지구가 터져도 상관없긴 한데 지금은 이게 미션 하나정도가 터져도 끌고 갈수 있는 상황이긴해서 단지 방금은 도끼랑 강습 상사가 졸라 안깔고 닌자는 계급이 낮아가지고 상관없었는데 도끼랑 강습 상관없고 도끼랑 강습 상관없고 도끼랑 강습 상관없고 이번 강남도로 신경전자에 참고했습니다. 경고 지원자에 의해 주신 기준은 확인되었습니다. 공격 중앙선이까지 공격됩니다. 경고 지원자에 의해 주신 기준은 지금 공격하여 전개하며 출발하여 자동차가 공격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정도는 좀 더 클리즈가 되었습니다. 미니sk, 부우! 부우가 부우! 이명 강습도 언젠가는 원사같아 존나 오래걸리비지 오래걸릴 뿐이지 언제네 거기까지 안 망하냐 다른 애들이 버텨줄 수 있냐 짬째를 데리고 미션 뛰어도 버텨줄 수 있냐 네 있어요 장교폭중에 대비퍽이 있어요 슬슬 가야되나 여기까지인가 응 나아?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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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든 돌격병 상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미션들을 캐리할 수 있게 콜건 타이밍에 한 번 더 캐리가 가능하지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아까 마르가 부상 당해가지고 오늘은 하루 3날부터 딱 일진이 꺼였는데 불교병 상사들 상사가 이 타이밍에 딱 3명 정도 있어가지고 모든 파티를 다 캐리할 수 있으면 새 팀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일반 미션 같은 거는 아, 내 지금 돌격병 너무 약하다 아, 내 지금 돌격병은 두 번째 해방 해야 되는데 해방에 강습이 무조건 필요한 게 진짜 너무 힘드네 아, 내 지금 돌격병은 세력은 점점 어려워 라디오타워는 점점 어려워지고 지나가던 애님 선결 구독 감사합니다 라디오타를 보내야 되는데 게롤트를 보내야 되나 저거 죽으면 답도 없는게 아니라 한번더 죽으면 답도 없어 한번더 못 깨면 미션을 지금부터는 실패없이 다 깨야돼 이 게임은 딱 한번 자빠지는거를 허용하는데 이상은 허용하지 않아 척탄병의 맥이라 척탄병의 맥이 척탄병의 맥이 척탄병의 맥이 척탄병 좀비 척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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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점점 페이스리스가 늘어나고 그리고 다크 이벤트 때문에 애들이 일반 묘사 쎄죠 그래야죠 그래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오늘 좀 많이 좋았어요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기본 맥이야? 저항공 맥은 스파크 그런 거 영향이 없어요. 스파크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방어력 되는 건데 저항공 맥이 기본적으로 스파크보다 단단해 스파크도 3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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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9 10 11 3 다 잘 쏜다 니들? 5 장교병사 기술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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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5 5 6 6 6 6 7 7 7 5 6 6 6 6 6 7 7 7 7 8 9 7 8 9 8 9 9 9 10 10 10 쇼가 딱 꽤 하나 더 먹겠네 아퍼 때리지 좀 봐 그 아퍼미티브 맥 백살나면 안나와 맥이 한턴 버텨졌으니까 뭐 한턴 버텨 한턴 버텨 한턴 버텨 한턴 버텨 한턴 버텨 빠져넣고 장교잡을 준비하고 한턴 버텨 한턴 버텨 한턴 버텨 한턴 버텨 한턴 버텨 이제 안전 이제 Vamos 전 아이템! 2 5 3 5 5 5 6 7 7 8 10 11 12 13 13 14 15 16 16 16 발사! 뿅뿅뿅! 뭐야 저건 위치! 위치! I'm out of firepower over here! I can handle that! You know, that was good! I'm out of firepower! I'm out of firepower! Take cover! I'm out of firepower! I'm out of firepower! You know my body is still alive! You know, get a go! You know, it's a big level. I can connect you! You know, you're kind of me. This is my body is over here. I can connect you. Okay. I'm out of firepower! You can find this one... 이래도 가까이 가서 다음에 측면 같은 거를 기대해봅시다. 장교는 맥을 쏠 가능성이 높고 병사는 누굴 쏠지 모르겠네. 뭐야 저걸 쏴? 분명히 맥이 더 명중이 좋았을텐데. 경계되어버렸네요. 경계는 맥으로 가뿐히 빼주고 학교는 중독학을 찾고 점프평 아 아 아 그저 나 나 아 나 아 이 알 흠흠흠흠흠 예, 전입하면 자동수급 됩니다. 10이 다 죽은건 아니고 강습이 죽었어요. 10이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응, 응, 응 으음 스파클을 하나 더 충원해서 강습 부족한 걸 좀 메꿀까? 아,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지금 힘들다고 이걸 하면 안 된다 하사 강습으로 원사 덕역에 같이 간다고 해도 아니야 이 멤버가 못 깨는데 어차피 못 깨 여기를 지금 깨야 된다 저에 저기 파편종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엔 이 액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액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돌..저..기.. 닌.. 마르가 돌아왔네 이제 겨냥 가디언 이제 이제 빡세게 미션 뛰어야 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제 코일건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성능시험장에서 플라즈마 수류턴 하나 네트워크 타워는 졌습니다 아 경계 나오네 이 타이밍에 이건 너무 치명적인 유혹이다 세게 먹으면 되지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떻게든 하려면 진짜 영원까지 끌어서 2등을 봐야돼 조금이라도 필요없는거 다 팔아버리고 끌어서 막 자네 아 이 친구 강수브로스의 능력치가 체인 라이트닝 밖에 없다 얘는 강수브로스의 능력치가 너무 구덱이야 피타치로 가자 피타치로 가자 피타치로 가자 초콜리건 눌러놨지 섀도 챔버만 하면 되는데 250원 스컬잭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션이 안뜨지 왜 이렇게 미션이 안뜨냐 수아 말야기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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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읍 쥬쥬 쥬쥬 쥬쥬쥬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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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쥬쥬 쥬쥬쥬 이러면은 갈수는 있는데 쥬쥬 중앙대선제공장 중앙대선제공장 이걸 깨끗시다 일단 하아 라디오 터진거 복구 못했습니다 그건 영원히 복구완대 잘해야돼 한 번 정도는 자빠질 수 있는데 지금 딱 한 번에 찬스를 썼어요 패스트 전자기로 이득을 보면 그 이득만큼 외교인이랑 차이가 좀 벌어지는데 이제 한 번 자빠지면 그 이득을 다시 토해내는 그런 느낌이죠 넌 뭐야? 아하하 내 이득병 데리고 왔구나 그래 좋아 이득병 친구 잘해보자 뱀자리 코브라 뭐야? 지풍이 한마디 더 있었는데 뭐야? 지풍이 한마디 더 있었는데 지풍이 한마디 조긍이 한마디 쫓아야 췄용 금리 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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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고 보수가 이렇게 심해 언패 관련 버그는 왜 못고치는 거지 대체 참 자 9, 9, 9 moving to position ok, got it 뭐야, 뭐 뱀부인데 이렇게 많아? 최대 표적을 믿고 쏘는 것보다는 제압이 훨씬 낫습니다. 최대 표적을 믿을 게 절대 못돼. 중요aldo aerosol 얼마 전입 힐링 타입 저쪽이 안 죽는다 뭐야 소리 드는거네 이게 아니 뭐 퍽밥으로 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려 이게 소리가 들린거였다고 뱀자리 코브라가 숨어버렸잖아 이거 오 오케이, let's go! NOOOOOOO! I'm 18! Yeah! 승yl, run. Got it. Okay, let's go. Where did you go? I got to go. I got to go. Let's go. Let's go. I g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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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his is Firebrand. Evac request confirmed. Hold tight. Let's go. Let's go. Let's go. Where is it? Where is it? Covering now. Overwatch confirmed. Highest on the prize. Pass on. The hell over here. This guy where is it? Where is it?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Let's do it. I got to work. Don't do it. There he is. I have to leave it there. Now, I want to win. 어? 아, 저 어드멘트 있네 이러면 무서워라 위치는 아니고 빈병원 안줄게 뒤에 있고 치즈바 야들이 제압을 계속 걸리면 난 멍청해져요. 야들이 제압을 계속 걷는 것 같아요. 야들이 제압을 계속 걷는 것 같아요. 기관정 플래시가 근데 은근히, 은근히 불안. 은근히 쓸모있어. 완전 개쓰레긴 아니야. 이동하면서 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없는거보단 낫다 좋다는게 아니라 없는거보단 낫다는거 전략적인 카드로 아예 안쓰지는 않는다는거 어디까지나 없는거보단 낫다 하지마! 아이씨 아 또 부상이야 스컬렛이 없어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